한 번에 체내용을 강조한 다음 공개 회동 제안을 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입장하셨으니까 이제 만날 진행을 받고 싶으신지 궁금하십시오.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거취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할 때라 그런데 마침 그때 공개 회동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저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분께서 뵙자고 하더라도 저도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